지난해 강원도 3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사고. 홍성에서 출발한 차로 쪽파 파종작업에 나설 일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4명이나 숨진 참사였는데 사고 직후 동승한 외국인 4명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미등록 태국인으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 추방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임금 체불도 거기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 날도 일을 안 하면 안 돼서. 그래서 일을 나갔다고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홍성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미등록 인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4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인구의 4%에 이릅니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인데 열악한 노동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 이주민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 없이 삭감된 경우가 8%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15%가 노동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예외조항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은 56%에 그쳤고 응답자의 58%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차별에 대한 시정 요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들이 계속 이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산재도 이쪽에서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료보험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대부분은 해결이 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 문제 때문에 어려워한다든지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굉장히 악화된다든지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들을 돕고 있는 홍성 이주민센터 역시 재원 부족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50여 건을 상담하고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원은 3명, 연간 군 보조비는 2,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홍성군 의회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담아서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권 상합시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거기에다가 집중 투자해서 그분들에게 인권적인 부분에 피해가지 않도록 조례 통과 여부는 오는 5월 임시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홍성 지역 외국인 비중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